저희 엄마가 암투병을 하시게 되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계속 활동하다가는 정말 내가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위기가 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활동을 일단 멈춰야 되겠다 제일 먼저 했던 게 사실은 성경 공부였었어요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었고 하나님 이런 사람이면 결혼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참은 열어주는 매너 있는 남자 없어요? 나랑 결혼해요 아이들도 예수 믿고 저희도 예수 믿고 우리 장인어른 가정 예수 믿고 아니 어떻게? 4대가 예수 믿는 집안이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정말 은혜가 많을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찬양사역자 유은성 전도사님 그리고 배우 김종아 산모님 나오셨는데 와 간증이요 너무 아름답고 은혜롭고 거기다가 너무 예쁘게 살고 있어서 그런 거죠 이런 커플들만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죠 이런 가정들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 산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게 이거예요 그렇죠 오늘 두 분 다시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수 전 교사님 배우 김종아 산모님 네 뭐 두 분이 하시는 일이 워낙 지금 많잖아요 직업이 몇 개나 되신다고요? 전 교사님께서 자 꼽아볼까요? 네 성결대학교 교수를 있고요 그 다음에 찬양사역 하고 있고요 방송 하고 있고요 커피를 하고 있고요 또 공연 기획 기획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안 그래도 저희 심진아 씨 남편 김원효 씨 맞아요 그리고 개그맨들 데리고 미 전역 돌아다니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데 어디 기획자신데 했더니 김종아 씨의 남편 네 오 코미드를 가지고 미국 전역을 도셨다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김종아 사모님도 직업 좀 한번 얘기해 직업! 저는 뭐 많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커피 사업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로서 또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하시고 네 유튜브 지금 하고 있고요 바쁘셔요 바쁘셔요 카페 CEO 지금 국내에서 케냐 커피를 소비하기 위해서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우리 김종아 사모님은요 나 이거 깜짝 놀랬네 커피 국제 자격증을 몇 개를 갖고 있다고요? 네 17개 정도 갖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커피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보여지기 식의 사업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시작했고 이 진심이 통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시작으로 커피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으니까 더 파고 더 전문적인 것도 더 배워보고 싶고 제가 바링고 생두를 가져와서 저희가 이제 팔아야 되니까 이거를 유통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된다 내가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떼 아트도 그렇고 바리스타도 그렇고 또 이제 커피 간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따다 보니까 로스팅, 브루잉 그래서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 전대사님 커피 사업 이름이 알리스타 케냐 커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알리스타가 이제 그리스 합성어인 알리나라는 단어와 스타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숭고한 알리나라는 뜻이 네 알리나가 숭고한이라는 뜻인데 그 단어를 줄여서 알리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알리스타 합쳐서 숭고한 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좀 사연이 좀 있어요 네 무슨 사연? 케냐에 그 엘리아스라는 어떠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케냐가 너무 못 사니까 그 엘리아스라는 아이가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교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성교사님 케냐도 한국처럼 잘 살 수 있을까요? 아이티 강국에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저도 한국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를 이제 성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성교사님이 기도해봐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셔라고 했는데 그 꿈을 하나님이 이제 이뤄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케냐 노동자 한 달 임금이 한 20만 원이 돼요 20만 원 채 안 됐을 때예요 10년 전이니까 근데 학비가 한국에서는 1년에 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꿈도 꿀 수 없는 건데 이 아이의 이야기를 저희 친한 목사님이 얘기를 들으시고 이 아이에 대한 대신 모든 생활이나 이런 필요한 경비들은 우리가 돼준다 해서 이 목사님이 월드베스트프렌드라는 NGO 단체를 통해서 이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했고 개인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4년 동안 정말 감사하게 컴퓨터공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처럼 자기도 케냐가 아이티 강국이 됐는데 자기가 쓰임 받겠다 해서 컴퓨터 공부를 하고 LG에 시험 봐서 입사를 했어요 우와 케냐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뽑힌 거예요 뽑혔어요 그래서? 케냐 아이가 입사를 했으니까 LG도 신기하니까 그렇죠 이 아이에게 투자를 해서 1년 동안 연수를 시켜서 케냐 담당자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돌아가기 2주 전에 한국에서 이 아이가 1년 동안 연수를 다 받고 선교 여행을 통영으로 떠났어요 그래요? 둥이도라는 섬에서 그래서 낮에는 방충망 쳐드리고 독거 노인들 막 도와드리고 저녁때는 영어 캠프 자기가 하고 하다가 돌아가기 이틀 전에 아이들이랑 마지막으로 인사한다고 해서 바다에 좀 수영한다고 바다로 들어갔다가 네 15분 만에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심장마비로 엘리아스가? 엘리아스가 어머! 죽어서 그 아이를 여물에서 이 아이 시체를 가지고 케냐로 저희 그 목사님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서는 얘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어요 연봉이 뭐 그날에서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연봉이니까 이 아이가 돌아오기만에 온 가족들이 마을에서 다 기다렸던 거예요 프랭카드 걸고 그랬는데 돌아왔는데 시체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나도 함께 같이 죽겠다 이 아이 내가 잘 못 돌봐서 이런 거 같다 하고 아이의 살았던 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미안하다고 나도 같이 여러분들이 죽을 하면 나도 함께 순교하겠다 했는데 아버지가 이 가족들이 와서 오히려 이 목사님을 안 오시면서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 이 아이에게 이런 경험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오늘이 장례식장이 아니라 천국 환송식이었으면 좋겠다고 함께 우셨대요 그 가족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게 되셨죠 아 믿게 됐다고요? 네 믿게 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를 이 아이의 꿈이 IT 강국이 되는 거였는데 우리 컴퓨터를 보내자 이분의 회사가 이 목사님이 또 사업을 하시는데 IT 회사를 하세요 반도체를 이렇게 만드시는 그래서 컴퓨터를 우리가 보내주자 해서 하나 둘씩 보내주기 시작한 게 지금 5,700대가 컴퓨터가 왔어요 발인고에 그래서 모든 학교마다 케냐 발인고에 IT 센터가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컴퓨터에 자가 발전기를 붙여서 보내야 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보내서 거기에 모든 아이들이 다 IT 공부를 하고 있어요 1년에 2만 명이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됐고요 그 주지사님이 찾아오셔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IT 쪽으로 많이 이렇게 잘 됐으니 먹고 사는데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뭘 할까요 하고 고민하다가 한 게 커피나물 심어주는 거였어요 그게 저희 결혼 전에 형이랑 저랑 같이 고민하고 가다가 커피나물 심어주고 한국에서 이런 걸 하자 막 계획을 했었던 거였었어요 그러다가 커피나물 심어주기 시작한 게 지금의 카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알리스타 케냐 커피가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은 게 숭고한 별이 됐다 해서 이거를 알리스타라고 이름을 짓자라고 한 거죠 그 엘리야스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우리나라에 8개의 커피숍이 생겼어요 그런데 프랜차이즈하고 본사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할 때 꼭 포함시키는 조항이 있대요? 김정환 사모님 어떤 거예요? 저희 특약사항이라고 해서 모든 계약사항 중에 특약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저희랑 계약을 하게 되면 아프리카에 어려운 아이 에이지에 걸린 아이거나 아픈 아이 한 명을 결혼을 하고요 또 예를 들면 목동에 카페가 생긴다 그럼 목동 그 지역 주변에 있는 한국 아이 한 명을 두 명을 무조건 도와줘야 하는 특약사항이 있어요 계약 조건으로 그러면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두 사람을 도와야 돼요? 두 사람을 돕는데 사실 해외 아동은 저희 본점에서 그 지점 이름으로 저희가 후원을 해드리는 거고 그 지점은 한 명의 아이만 후원을 하는 특약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는 본사에서 외국 사람을 돕는데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두 사람이 돕게 되는 거죠 다들 어떻게 만족하세요? 아니 근데 이거를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점주 중에는 넌 크리스찬 들도 있으시니까 그런데 대신 저희가 조건을 좀 다뤘어요 대신 우리가 프랜차이즈 가맹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가맹이행비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꽤 큰 돈이에요 우리가 이걸 안 받겠다 우리는 앞으로 모든 이런 걸 안 받을 테니 대신 이 아이들 알리스타를 안 하게 되더라도 이 아이 졸업할 때까지는 그 아이를 계속 결연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조건이에요 아 이분이 알리스타를 안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이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는 좀 후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게 뭐 이제 누구에게는 큰 돈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구에게는 아주 크지 않은 돈이 될 수도 있는데 총 양을 따졌을 때는 가맹이행비와 가맹이행비 훨씬 더 크니까 좋아하세요 지금까지 몇 명이에요 오히려 되게 감사하시고 지금 16명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11호 전까지는 그래요 11호 전이면 22명이네 아니 그러니까 엘리아스라는 한 아이의 꿈 그러니까 청년 청년의 꿈이 어떻게 보면 두 분의 꿈으로 발전이 되고 맞습니다 또 그 지역 바린고 지역에 그 어떻게 보면 꿈이 점점 더 자라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태가 됐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소외된 아이들에게 두 분이 그렇게 특별하게 신경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저에게도 가난한 개척교회 목회자 아들은 가난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항상 베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내려고 하고 네가 베풀어라 근데 그게 저는 생활이 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어떤 거대한 걸 하신 게 아니라 가난하고 고아이고 나그네이고 어려운 자들 만나주시고 함께 식사하셨던 게 사역이셨어서 그게 저는 그냥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 직업이 많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일하지 않으면 저희가 돕는 아이들은 굶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김정환 사모님 두 분이 만나기 전부터 또 도우셨잖아요 저는 아그네스가 사실은 계기가 컸어요 그렇게 굶어서 죽어간다는 걸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굶어서 죽어간 아이들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나 아이들은 이 땅의 희망이고 꿈인데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자라서 더 멋진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게 마음이 아파서 사실은 시작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두 분의 슬아의 아들이 둘 있잖아요 그 아이들도 지금 엄마 아빠의 이런 모습을 보고 담고 있나요? 선교하는 모습 옆에서 안 배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참 궁금한 게 어때요 애들이? 아직 변화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변화가 있는 거는 아직 어리니까 어리니까 근데 기도를 해요 매일 밤 아이들이 저희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저희는 이게 가족회의를 하고 기도를 하는 이게 그냥 가정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날 아이들의 이야기 감사한 것들 듣고 또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부터 작년부터 전 세계를 돌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저희 둘째가 엄청 아프리카 위에서 전쟁 위에서 지진 위에서 이거를 전 세계를 기도를 하더라고요 일곱 살이? 네 그때 여섯 살이었죠 그래서 기특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삶으로 좀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갔던 것도 그랬고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돕고 있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해야 돼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너네가 열심히 삶도 살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 이유고 너네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누군가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배고서 남 줘야 되죠 그 아들 둘 낳아서 키우면서 친정엄마 생각이 많이 나죠 많이 나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나는 과연 어땠지? 얘가 이렇게 하는 게 날 닮아서인가? 남편을 닮아서인가? 나는 어릴 때 키가 컸나? 내가 말을 잘했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 아빠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 시대의 아빠들은 그리고 엄마는 이미 하늘나라 가셨고 그리고 이렇게 재롱 부리고 예쁜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하신 분이셨으니까 아이들도 엄마의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 할머니의 신앙생활 모습을 같이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죠 제가 엄마가 되니까 엄마가 더 그리더라고요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 말씀하신 부분은 애기 어릴 때 저한테 막 울더라고요 한 번은 막 울면서 부모가 저희도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니까 너무 서툰 거예요 첫째 애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막 우는데 엄마가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하고 물어볼 텐데 엄마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는 막 인터넷으로 이제 육아를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근데 아내가 막 울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어머니 모신 납골당 가면서도 그런 생각 두기 많이 든다면서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랑 자주 갔었어요 가면은 아이들이 여기는 어디야 엄마 할머니 계신 곳이야 할머니는 왜 하늘나라 가셨어? 그래서 할머니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가는 길에 항상 운전하고 가면서 아이들 데리고 가면서 이 길이 납골당이 아니라 엄마네 집이었으면 좋겠다 가면은 막 버전발로 나와서 막 맞아주실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어머니 그렇지 친정엄마가 우리 남자들 있잖아요 백 번 죽었다가 다시 산다 해도 모르는 게 하나 있어 그거는 친정엄마하고 딸과의 관계예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남자는 몰라요 그러니 딸들한테는 친정엄마 꼭 필요해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그 친정어머니 소천하시기 전에 우리 김정아 사모님하고 나눴던 대화가 있다고 그래요? 그 거의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 계실 때 의식도 없으셨고 했는데 이제 들으실 수는 있으시니까 제가 귀에다 대고 혹시 돌아가실지도 모르니까 얘기를 해놨어요 엄마 너무 엄마 딸로 내가 태어나서 나의 엄마여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천국 가서 만나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엄마를 하늘나라 보내고 저희가 이제 장례식장에 언니랑 둘이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언니 우리 앞으로 열심히 예수님 믿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야 나중에 천국 가서 엄마 만나지 그러니까 저희 언니도 좀 한 대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신앙적으로 근데 언니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맞아 나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야 천국 가서 엄마 만나야 되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국에서 시작해드렸잖아요 소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면 어머니도 만나고 주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기쁨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 먼저 보낼 때 부모님이 됐든 자식이 됐든 그때 그 아픔은 있어요. 사실. 그걸 알면서도 그거는 우리가 이겨내야 되겠죠.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 얘기 좀 해요.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머리가 아팠다고요? 작년에 원래 제가 두통이 없어요. 없는데 작년에 9월경에 한 일주일 두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없어지니까 두통이. 심하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좀 정밀검진을 좀 하자 해서 정밀검진을 했는데 내 MRI 찍었는데 빨리 병원을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세요. 뭐가 나왔어요? 발견됐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예요? 그랬더니 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상하잖아요. 제 전두엽 부위에서 신경이 교질화가 일어났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세포처럼 암세포가 안개꽃처럼 다발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등급 신경 교정으로 의심이 된대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큰 병원 가라고 해서 큰 병원 예약을 했는데 2개월 뒤에 잡히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찾아보니까 이게 뇌암 이라고 얘기해요. 뇌종량이더라고요. 뇌는 뇌암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전이가 잘 안된대요. 그래서 뇌종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술을 하게 되면 한 50%, 54%? 54%는 사망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92% 정도는 장애를 얻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결과를 들으러 저희 가는데 마음이 좀 편했어요. 제 아내한테 혹시 내가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죽지 않을게 꼭 살아날게 그리고 장애를 얻더라도 아이들이랑 자기를 꼭 기억해낼 테니까 꼭 너무 좌절하지 말자.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좌절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가게 됐는데 이게 암세포가 늘어나면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고등급 신경교종은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걸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저등급 신경교종은 뇌종량인데 천천히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다 디테일하게 보시고 저희 갔는데 결론이 이거였었어요. 모양이 변했대요. 2015년부터 해서 지금은 변했는데 이게 돌연변인가 돌연변인지 뭔지 이게 커지지 않았대요. 안 커졌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보시더니 처음에는 저한테 이게 심각하지 않은 거로 생각해 심각하지 않은 건가 했더니 심각하죠. 수술하게 되면 심각해요. 하셨었는데 그때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수술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좀 지켜보고 이게 커지지 않으면 괜찮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암 환자고 암 환자는 C코드를 받아요. 캔서 코드라고 C코드를 받고 암 환자인데 커지지 않았다니까 저는 하나님이 잡아주고 계시는구나. 잡아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저희는 암이랑 뇌종량 이 단어가 너무 크지만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뇌종량이라는 거 하나도 눈에 안 보이고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요? 지금 뭐 시력이 좀 안 좋아졌고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졌고 또 자꾸 부딪혀요. 약간 이게 원근감이 없어지는 건지 제가 이렇게 컵을 잡으러 가다가도 부딪히고 근데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 두통이 오는 거는 어떻게 잡으셨나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두통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아내랑 그리고 나서 오는데 제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 친구들은 다 목회자들이에요. 애들이 다 기도하고 근데 저한테 전화 왔어요. 은상아 너 왜 기도하냐? 네 건강에 기도하냐? 너 건강해야 돼? 그런데 제가 저는 사실은 기도 안 했거든요.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감사했어요. 저한테 내중량 온 게 솔직히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저희 아이들한테 내중량이 왔거나 제 아내한테 내중량이 왔으면 저는 더 힘들지. 이 자리에 저는 못 나왔을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아마 출연 안 했을 거고 사역도 잘 못 했을 거예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데 저한테 내중량이 있는 게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건 제가 그 사도바울의 마음을 조금 알겠는 거예요. 제 친구가 전화해서 너 왜 네가 기도 안 해? 네가 바울사도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 얘기해준 게 너무 커서 바울사도도 자기 가시위에 세 번 기도했는데 너도 기도해 하고 제가 그날 와서 고린도우서 12장 9절 말씀 봤어요. 보는데 내 은혜가 내가 좋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해짐이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도바울에게 하셨잖아요. 거절하시면서. 그런데 사도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그 말씀 다 유명한 그 말씀에 거기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뭐냐면 사도바울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딱 거절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로 인해서 내가 크게 기뻐하느니 하나님이 나 치료 안 해주셔서 같이 주셔서 크게 기뻐하느니 이제는 내가 내 연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왜냐하면 이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를 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내가 자랑한다고 이 말이 너무 저에게 은혜가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자랑하게끔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라고 고백할 때 아멘 SBS 동상이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동상이몽을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알게 됐죠. 그게 너무 감사한 게 저희가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선교사님과 통화하는 거 그 단어 하나 안 빼놓고 그대로 내보내주셨어요. 웬일이야.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두 번째 나왔을 때는 아프리카로 선교 갔던 이야기들 그대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동상이몽 하면서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십자가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방송에서 저희 말고 십자가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SBS에서 그 방송이 나가고 댓글들이 SBS 보면서 은혜 받는 건 처음이에요. SBS 보면서 기독교 방송 보는 듯 이런 글도 넌 크리스천들은 예수 예수 자기는 계독교 안 좋아하는데 얘네처럼 예수 믿으려면 예수 다 믿을만 하네. 이런 글들이 많아지면서 아 이게 제가 시안부 인생 살잖아요. 이제는 근데 저만 시안부 인생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시안부 인생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커져서 수술해서 혹시 하늘나라를 먼저 갈 수 빨리 갈 수도 있고 더 제 아내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는데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저희는 그냥 선교적인 삶으로 하나님 드러내는 게 이게 우리가 하루를 살던 그 하루를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오늘 하루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여기 나와서 제가 저희가 사실 이 자리에서 간증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는 이 자리에 앉는 거 너무 앉고 싶은 자리였잖아요. 이 자리는 너무나 앉고 싶은 자리인데 감히 저희가 와서 이렇게 간증한다는 거 너무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쯤 우리 아내 되는 우리 김정아 사모 얘기 좀 들어볼게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사실 그 수술을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기까지 한 3개월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냥 지옥 같았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하루에도 막 12번씩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그러면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갈게요. 순종할게요. 근데 어떻게 저희에게 이렇게 이게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이 이렇게 부족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기도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결론을 듣기까지 처음에는 막 우왕좌왕하고 분주했던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결과를 들으러 가면서 아까 이야기 잠깐 했지만 어떠한 상황이든 받아들이자.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던 다 계획이 있으실 거고 우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자. 그 마음으로 바뀌게 되니까 결론을 들으러 갈 때 진짜 담대하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만약에 수술을 남편이 하게 돼서 누워 있거나 활동을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마음에 좀 다짐이 되더라고요. 엄청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혹시 잘못됐을 경우는 이제는 생활을 아내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던 일들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카페 커피숍 근데 제가 아내 보면서 강한 사람 오히려 여자가 더 강하구나 나보다 더 강하구나 이렇게 느꼈었던 게 오히려 아내가 더 담대하더라고요. 그럼요. 아이들도 알아요? 알죠. 아이들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너무 어려서 그 상황을 모를 것 같아요. 네, 잘 모르는데 남편이 그날 사역 때문에 좀 늦게 온 날이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이랑 누워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남편 종양 위에서 놓고 이제 기도를 막 한참 하면서 제가 막 울면서 기도를 한 거죠. 기도가 다 끝났는데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그럼 머리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사실은 뭐가 있는데 그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조금 아빠가 뭐 어려워질 수도 있어. 그럼 아빠 머리에는 있는 건 뭔데? 막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머리에 암이 있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아이들한테 암은 할머니가 유방암 투병하시다 돌아가신 걸 알기 때문에 암 이퀄 죽음이라는 걸 애는 알고 암 걸리면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있는데 아빠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애들이 너무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애들이 아빠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빠 머리에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아빠 머리에 뭐가 있다는데 그거 빨리 없어지게 해주시고 다 우리랑 오래오래 같이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알게 됐어요. 순수하니까 들어주실 거예요. 사실 김정화 사모님과 자녀들도 다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알고 계신 많은 분들도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정말 정말 그 외에 또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많이 계세요.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영상이 있거든요.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께 도착한 영상 편지 함께 보시죠. 김정화 씨와 또 유은성 님 두 분의 가족을 만나보고 또 이야기해보고 또 교제한 그런 사람으로서 유은성 씨의 아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사실 그날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실한 가정 안에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제가 암부를 물으려고 통화를 했을 때 정말 정화 씨와 또 유은성 씨는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지나가고 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참 하나님이 이 가정을 왜 기뻐하시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것을 통해서 그런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또 믿음으로 이것들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을 또 이 가족들을 통해서 공급받으시라고 생각해요. 우리 유은성 씨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기도할게요. 은성 오빠 저 미나예요. 깜짝 놀라셨죠? 오빠 편찮으시다는 이야기 듣고 너무나 많이 놀리고 오빠의 건강 해보기 위해서 제가 정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더 멋지게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런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도 정말 담대하구나 정말 자유하구나 라는 걸 봅니다. 지치지 마시고요. 더 용기 내셔서 화이팅 하시길 기도할게요. 우리 은성 오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정화야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성 전사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형아가 염려되신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두 분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분으로 말미암는 영향력들이 많은 이들 가운데로 전해지고 또 불어장해 두 분은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사랑하는 은성아 처음에 SNS에 올려진 글을 보고 많이 놀라서 단어했던 기억이 나는데 가족들은 더 많이 놀랬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도전이 되었고 또 몸 안에 작은 병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고 치유하실 줄 믿어 그리고 또 은성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귀한 사역 가운데 같이 멋지게 달려가는 형으로 동생으로 화이팅! 알지? 은성아? 사랑한다. 은성씨 아픈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견디려고 애쓰고 힘쓰고 속으로 끙끙 앓고 부르고 살지 말고 아픈 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아내하고 함께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 건강하게 잘 지켜내고 환자니까 옆에 그래도 좋은 와이프가 있으니까 잘 보필할 거라고 빚고 그리고 나는 옆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있을게 저는 아빠 위해서 아빠 머리에 나쁜 세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쁜 세포가 다 자라나서 착한 세포가 생명이라면 좋겠다고 오늘 기도할게요 아빠 암에 걸려서 힘드시죠 저희가 꾸준히 기도할게요 아빠 병을 낳길 바래요 다음에 병이 나아가지고 우리 함께 여행 가요 사랑해요 아빠 저는 진짜 안 우는데 저는 진짜 안 우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정말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죠 누구 말맞다나 그 아프리카 지역에 지금 또 도와야 될 아직까지도 그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미안해요 미안해요 뭐가 좀 미안하냐면 아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암으로 돌아가신지 이제 11년 됐는데 제가 11년 만에 또 이제 내 종량이라는 너무 큰 단어를 준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하나님께 저는 사실은 감사해요 이게 저한테 주신 가시지만 그럼요 이 가시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고 많은 분들이 제가 찬양 사역 노래가 달라졌대요 아 그 얘기 참 묻고 싶었어요 어떻게 달라져요 그냥 제 이야기 같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뽀개고 나는 믿네 이런 곡들은 제가 불렀지만 수만 번을 불렀던 곡들이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많이 들으셨어서 그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 저는 잘 모르는데 다 그러세요 전 선생님이 더 달라지셨어요 본인 이야기 같고 깊어지셨어요 그러는데 내가 그동안 그렇게 못 부른 게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더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처럼 살고 사는 것처럼 불렀어야 됐는데 우리 김정아 사모님도 남편의 뇌종양 판정 이후 하루하루 지금 다 맞춰주신다 그랬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하루하루가 새롭지 않으세요 제가 그날 교수님 뵙고 수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듣고 제가 SNS에 한 번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저희 가족의 생명을 하루를 더 연장시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사실 남편이 없으면 저희 가정도 없는 거니까 아이고 근데 남편이 어쨌든 당장 당장이지만 수술 안 해도 되고 하루라도 저희 옆에 있을 수 있고 아이들 옆에 있을 수 있고 그게 우리 가족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하루하루가 사실 되게 감사해요 맞아요 오늘 하루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자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다 어차피 하늘 내라 간다 여보가 나보다 먼저 갈 수도 있고 또 더 오래 살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맞아 내가 당장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먼저 하늘 하러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아이들과 함께 더 행복하게 더 감사하게 살자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 이후에 더 감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더 감사해요 더 행복해요 더 누릴 수 있게 된 것 같고 작은 거지만 우리가 오늘도 누릴 수 있네 라는 거에 감사함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예쁘고 알차게 그냥 옹골지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만들어주신 건 아닌가 그리고 또 이런 가정을 보면서 저희가 또 반성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또 깨닫게 되는 바도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우리 이은성 전도사님 그리고 부인 되시는 우리 김정아 사모님 내가 매일 기쁘게 두 편으로 지금 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았어요 자 기도 제목 여쭙겠습니다 남편 건강 위해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연예인들 제가 가끔 얘기하거든요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시면 기도해 주세요 다른 선물 하지 마시고 그게 너무나 큰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뭐 좋아하시는 연예인도 좋고 또 저를 위해서 또 저희 남편을 위해서 생각나시면 그냥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이 사회객을 올바르게 좌로도로도 치우치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가드 역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아내 아내가 이제 배우인데 크리스찬으로서 빛의 역할 잘 감당하는 그런 배우면 좋겠다 그것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 기도 저 멋있게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그냥 저는 찬양 사역자니까 노래하는 것처럼 살다가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언제 데려가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정아 씨보다 더 오래 우리 인사 다 끝나고 찬양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거 하실래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랑 나는 믿네 이 두 곡을 제가 메들리름? 네 메들리름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한교회 한학교 세우기 운동 보금을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아래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전화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주위에 살리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랑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죽게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당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안녕하세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을 진행합니다 CTS 가정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한데요 집사님 어떻게 동참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CTS에서는 CBS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이며 화면 속 QR코드로 접속을 하시거나 CT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서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명운동 이거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수적인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지역교회가 제공할 때 장애가 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답니다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률 개정을 할 때 서명받은 명단이 첨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집사님 법률이 개정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지역교회가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돌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고요 같은 공간에서 주중에는 돌봄 서비스를 주말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까 교회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정말 좋은데요? 좋죠 대한민국 엄마로서 이거는 꼭 개정돼야 할 법률이니까 여러분들 꼭 동참해 주세요 자 여러분의 참여가 인구절벽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보금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보금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보금을 전할 수 있습니다 И Skeple가